나 시험 본 거 오늘 결과 나오거든? 너 공부 못 하잖아 떨어졌겠지 뭐 무슨 그래 재수 없는 소리를 해! 빨리 침 뱉고 취소해! 알았어 푸! 취소! 잘했어 아 진짜, 진짜 뱉었네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아유 이놈아 미치겠네 딱 하면 되지 아빠! 차렷! 아빠를 향해 경례! 아빠! 자식! 아빠 나 플스 사줘 이 자식이 너 돌 때 사준 공갈 적국지 잃어버렸어? 아 그게 언제 적이야! 그걸 꺼놓으면 되지 딸내들이 다 있는데 나 좀 사줘 이놈 자식이 어디서 되드려 얘기해? 아 사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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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달라고! 너 가현이 가서 종 갖고 와! 어? 아 진짜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탄창 빼어놨지? 내가 그럴 줄 알고 수리탄 갖고 왔지 아? 아빠! 아빠 잘못했어! 아빠 잘못했어! 아빠 잘못했어! 아빠 잘못했어! 아빠 잘못했어! 너 장난감이야 이거? 이 놈아 이거 터트리면 다 죽지 나까지 죽지 여기 사정권인데 여기가 그치? 누구세요! 아 안녕하세요 모내기 하러 왔습니다 아니 무슨 가정집에 모내기를 해요 야 이사람아 어디 광바닥에 물을 심어 아니 쌀 안 먹어요? 아니 그거라고 이사람에 모내기를 왜 그래요? 아 이거 일만 했더니 살 많이 쪘네 저 운동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운동을 왜 해 그럼 얘처럼 돼 저 또라이가 왔네 저게 이게 몸매가 뭐야 이게 다 큰 놈이 다 아빠가 해준 거잖아 이렇게 가슴 딱딱한지 만져봐 내가 그걸 왜 만져 내가 힘 빠져 빨리 만져 다시 다시 왜 이래? 나 가슴 예민하단 말이야 미친놈 지 혼자 말아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저희 열접사는 신혼부부인데 안녕하세요 이 집 부실공사예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? 벽에 철근을 안 박았다니까 그게 말이 돼 그게? 못 믿으시네 봐요 어머 야 뭐하는 거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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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저 가현이 친구 FX 크리스탈입니다 네가 크리스탈이라고? 네 누에삐요 불러보겠습니다 갑자기? 무섭네요 지금 나 어떡해요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나 어떡해요 내가 그 사람의 언니에 모르겠어요 나 어떡해요 당수 내 말 좀 들어봐 나 어떡해요 아주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여기요 여기요 닭가슴살 나 왔는데 먹을래요? 어 그거 좋지 됐어 이것만 줬는데 왜 그래? 가슴 예민하다고? 넌 씨 한번 되져볼래 진짜? 아 잠깐만 누구세요? 어디서? 여기 혹시 B형 있어요? B형? 내가 B형인데 당신 B형이야? 당신 약간 욱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 있지 A형을 만나면 내 A형들은 이렇게 상극이라고 알겠어요? 그 A형들은 맨날 소심하고 쪼잔하고 한 번 삐지만 한 일주일 가 그리고 어디 뒤에 가서 남 욕이나 그렇게 실실실실해 돼 그런 개스레이 같은 놈들이 그게 나야 빠든빠 두비두박 원소심이 빠든빠 두비두박 휘밍휘밍 휘밍휘밍휘밍휘밍휘밍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저 미친 사람은 왜 저래 저 아저씨냐 휘밍휘밍휘밍휘밍휘밍휘밍 얘들아 이사 가자 이제 어 가자 아빠 진짜 못 살겠다 여기 어? 무서워 죽겠어 죽으세요 자꾸 어 마침 집에 있었네 나 여기 빌라 주인인데 어 안녕하세요 내가 이놈의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날만 내다 버리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몇 번을 아 오늘 화요일이에요 벌써? 아 음식물 쓰레기 아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이거 어 어떤 미친 놈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저기 똥 묻은 빤쓸을 버려놨어 이걸 그게 나야 빠 두 빤 우리 두 빤 똥뿐 빤쓰 빤 빤 빤 빤 야 야